청가 청가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? 아 그 죄송한데 제가 나물은 필요가 없는데 그러지 말고 싸게 줄게 가져가 예 그럼 한 봉지 주세요 맛있게 먹어 죄송한데 그 잔동에 많이 넣었어 흐흐흐흐흐흐흐 아 하하 이 이 이 이 감사합니다 이 청가 예 야 면접 잘 봤냐? 아니 또 떨어지겠네 동네오면 포차로와 한잔하자 오늘은 좀 피곤한데 알았어 그냥 혼자 마실게 만약 납치돼서 내 장기가 팔린다면 비싸게 팔릴 수 있겠지 아 알겠어 포차로 갈게 와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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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 아저씨 뭐지? 아무도 못 봤나? 여러분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?